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갈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신작 게임 국산 게임이고 추리 게임이라고 하던데 듣기로는 5명의 미소녀 안에 있는 여러 괴물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을 찾아내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노베나 디어블로스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오 그림들이 얘가 범인이네 야 얘가 사람이네 딴 애들 다 나오는데 얘만 안 나오는데 얘가 사람아님 이거 약간 이어하기가 없어서 그런건데 처음부터 뭔가 사람을 찾아낸 듯한 느낌인데 좋아요 근데 이게 스트리밍 모드가 따로 있대요 저는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자동 저장만을 지원합니다 아 행동을 되돌릴 수 없어? 워킹데드를 보는 것 같군 이 게임은 구라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소재는 구라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낳았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답니다 10월 25일 목요일 선택까지 8일 8일 동안 찾아내는 건가 보구나 전국의 구름 한정 없는 맑은 날씨가 왜 이렇게 빠르지? 내일은 간만에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코로나인데? 맑기는 무슨 내가 박준성인가? 나는 투덜거렸다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지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야 이럴 때 운전하면 진짜 위험한데 아무리 산골이지만 뭐 이따위로 안개가 갑작스럽담?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린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지박제? 얘가 무슨 고개 같은 건가? 제대로 왔군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지박제로 미끄러 들어갔다 표지판이 엄청 살벌하게 생겼는데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계속해서 같은 길을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야 근데 내비가 길이 하나밖에 이렇게 쭉 없어 최연상의 시사쇼 오늘 모실 게스트는 모두가 잘하는 프로그램이죠? 뉴스트레이스의 PD 김석훈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그...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긴장하셨나봐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받는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아 얘가 PD인가 보네 그치? 아니면 뭐 기자라던지 취재니까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혹시 이번 취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 거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만약 뿌듯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트레이스는 실내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이야기 뭔가 약간 사건이 있었나 본데 어쨌거나 저 일은 명백히 내가 잘못한 거다 김 선배 역시 뉴스트레이스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뭐지? 뭔 실수지? 뉴스트레이스는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저널 프로그램이다 시사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어 이곳은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졌다 염원에 왔던 뉴스트레이스의 PD 이름이 뭐 이렇게... 야 그냥 뉴스레이스라고 하자 뉴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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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뉴스레의 실내도를 깎아먹은 PD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 뉴스트레이스 그 한심한 놈이 바로 나인거다 뉴스레라고 합시다 뉴스레 그나저나 이상하고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네비가 계속 같은 위치야 분명히 차량 가고 있는데 아까도 화살표가 여기 있었거든요 300미터 전방에서 오른쪽입니다 어 근데 오른쪽... 아 여기가 300미터인가? 저 어쨌든 길은 있나봐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든가 그런게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결국 욕을 뱉었다 김선배는 명백히 나를 씹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김선배가 내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저런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이정도면 앞담화 아니야? 되게 공중파에서 말하는건데 이걸 뒷담화라고 한다고? 나는 괜한 라디오를 노려봤다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고 해서 김선배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하다못해 내 의중을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음악이나 듣자 뭐야 이거 왜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나는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가뜩이나 음산한데 라디오까지 이러니 오싹하다 잠시 후 오른쪽입니다 읏 갑작스러워 나온 커브길에 나는 라디오에게서 시선을 뗐다 이런 산길에선 항상 조심해야하는데 자칫 위험할뻔했어 뭐지? 뭐야 안개가 더 심해졌는데?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계속 직진입니다 너 위험한거 아니야 이거? 근데 방금 오른쪽으로 커브길 아니었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섬뜩함에 나는 신경을 곤두세워 우왓 야 그래도 여기 보였네 다행히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가드레일에 받아 사고가 날뻔했다 계속 직진입니다 이 네비가 미쳤나 직진하면은 근데 이게 맞는거 아니야? 뭐지? 직진입니다 으아악 으하하하하하 나는 미쳐버린 네비게이션과 어쩐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방금 뭐가 어떻게 된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망한 안개 속에서 나가자 오 시동이 안걸린다 네비 색깔도 좀 아 나 이런 길어먹을 똥차가 제기랄 이번 취재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아 머릿속으로 김선배의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선배가 옳았다고 증명되면 난 이거 약간 이태원 클라스 성대문 아닙니다 진정하자 그냥 차가 고장 났을 뿐이다 후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할거면 시작도 안했어 아 죄송합니다 안개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오늘내로 지박제 여관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오늘내로 지박제 여관에 도착하여 아 두번 읽었네 취재일정이 꼬이게 생겨먹었군 어쩔수 없지 일단 나는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듣고 취재하러 뛰쳐나간 놈에게 좋은소리 할거 같진 않지만 그래도 보고는 해야되니까 아! 아 이게 진짜 위험한거 아니냐 통화가 안돼 통화불능지역 헐 야 이거 무서웠겠다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아 되는일이 없네 이거 아무래도 근처를 좀 살펴봐야 할거 같다 휴게소나 여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거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될거 같다 차는 일단 여기에 둘 수 밖에 없겠군 나는 차 안에서 몇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그리고 그리고 백팩을 맨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외진곳이 아니면 좋으렴 그렇게 몇분정도 걸었을까 저건? 오 소망 언덕마을이라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돋이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가야 할거 같다 말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 정도는 있을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야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련가? 너무 멀리 있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야 보통 저런 표지판을 보면은 아 저긴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드나? 저길 가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될거 같은데 뭐야 여기 오우씨 어느새 해는 저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뭐가 막 매달려있는데? 삐쩍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매어진 흰 천들은 희미한 바람에 움직이고 그걸 멍하니 보고있자니 소름이 돋았다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나는 닭살에 올라온 파를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이야 이게? 전혀 없어보이는데 살기 좋은 말 아니야? 살기 나는 잠시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의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삐껍거리는 창문들 가릴 쳐지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다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소망 언덕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단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해서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고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고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마을 주민이 있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리만한 곳이 있을까?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실내압 누가봐도 한 일곱명 죽인거 아니냐? 누가봐도 연쇄살인몸 연쇄살인몸인데? 어어 이거 어어 내가 불러세우려던 마을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흡사 마약 중독자를 보는 듯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 남자는 나를 보고 슬쩍 웃어보이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지나간다 뭐야 왠지 기분이 섬뜩했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삐껍거리면서 어디론가 갔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문득 이상하게 나치익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뭐라고? 나치익다고? 설마 진짜 전단 수배지이 막 이런데서 본거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수배지이 있던거 아니야? 몇분쯤 걸었을까 아! 여관이 있네 소망여관이라고 적혀있다 일단 들어갔고 여관이라면 유선전화 정도는 있겠지 오래된 디자인의 시골에서나 볼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뭐 이정도면 만족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나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한명이시오? 방귀를 가? 저... 그전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네!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전화... 이거 어쩐다? 네?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하여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그래? 안개... 안개랑 전화가 상관이 있나? 그래서 뭐 이상하게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주인은 여기저기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외부와 연락이 안된다는 겁니까? 에휴...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출장 오신걸? 아...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건데 보고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해서요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에휴... 뭐 어쩌겠습니까? 살다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거 아니겠소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같은거 떼주거든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거요? 그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게 있다는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여관주인을 바라보았지만 여관주인은 별 신경쓰지 않고 숙박기록표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거요 안개가 거칠때까지만 푹 쉬다가십쇼 아 거치긴 하는구나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건 다 있어요 별수없군요 그럼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이거 약간 불안한데 제가 그 참고로 유튜브에 올린 코마라는 게임을 할때 귀신한테 이제 귀신이 뭘 적어라 이름같은거를 그래서 적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봉변을 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불안합니다 어쨌든 적었습니다 저 그런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되겠죠? 카드도 안되겠죠? 네 얼마 없네요 에잉 후불로 달아둘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박준성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쇼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아 네 감사합니다 에이 무얼 서로 돕고 사는거지 야 방금 얘 웃는거 봤어? 오 야 웃을때 약간 소름이 왔어 왜그러지? 오 뭔가 뭔가 소름 끼쳤어 일단 나는 숙소로 발을 들였다 어 그래도 안은 깔끔한데? 뭐 그 이 말이 정확하죠 안에 있는게 없네요 근데 뭔가 되게 디테일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있어 이 그림이 뭔가 의미하는게 있을거 같은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방인데 이런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달아놓는다고? 좀 이상하죠? 아휴 일단 누워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때가 아닌데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체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아 근데 이게 아 이렇게 냈는데 이게 오보였구나 아까 라디오에서 말했던 그 실수라는게 이거 말하는거 같은데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것이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진 것 나에게는 견책과 간봉조치가 채워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받아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감 속에서 나는 5만호 기자를 만났다 아이고 그간 하루번 인생 망한것처럼 그래요 준성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아니었을거 아니에요 5만호 기자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돼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약간 고문관 느낌인데 뭔가 또 오보를 내면은 약간 직장에서 고문관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집단 실종사건 아 여기가?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사건들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걸 알아냈고 그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됐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특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튼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있다는 점이었다 이 안개가 얼마 안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볼 것인가 좋아 결정했어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그리고 어? 뭐야 이게 소년의 화 아 우만호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뭔가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시며 내 방을 쭉 돌아보았다 나쁘지 않군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의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되면 좋았을 것을 뭐야 어? 뭐야 전화돼?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8일이라고 씌어진 문자만 도착해 있었다 번호가 66666이야 이 6이란게 원래 그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거랑 관련되죠 죽음이랑 관련된 숫자 아닙니까? 6? 그치 사망 그런게 아니고 악마의 숫자 어 약간 이런거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8일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 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다 나는 잠시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뭐야 호수? 호수 결국 이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그니까 이 마을에 무슨 호수가 있나? 오류 같은 뭐 그런거겠지 존나 불안해 난 이런거 받으면은 잠 안올거 같은데 이게 단순히 오류일까? 무심한거 뭔가 이런게임에서 저런거 오면 항상 이제 되게 멍청하게 쿨한 애들 많아 그치? 뭔가 전혀 쿨해 쿨하지 못할 상황인거 같은데 되게 쿨해 아침인가 그래도 안개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나는 스멀스멀 이불에서 기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되는 바닷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어제 쉬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난다 아 일단 샤워부터 하자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콸콸 잘 나온다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니 아침의 피로가 좀 가신다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간 일찍 잠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에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 했다 아이 뭐 취재하긴 좀 이르지만 미리 마을 지리를 익혀둬서 나쁠 건 없겠지 모처럼 외지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에서 있어봤자 할 것도 없어 자 나가자 뭐야 방을 나가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하루 지나서 선택까지 7일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는 알 수가 없다 애초에 뭘 말하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문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한다 아 어우C 뭐야 그러게 약간 방금 일어난 듯한 느낌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어 아니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주인이 나를 보며 의아한 듯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아 원래 일찍 일어나서요 깬김에 이 근처 좀 돌아보고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났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한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한시? 너무 이런거 아니야? 오후 한시?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한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뭐지 이 마을 사람들은 한시부터 저녁까지인 건물 안에만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명제네요 그죠? 한시부터 저녁까지인 모든 마을 사람이 건물 안에만 있다 일종의 통금시간 비슷한 것인가 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따지고 될 필요는 없겠지 감사합니다 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갈래 나섰다 아니 나서려고 했다 뭐야 그래 나도 이거 이상했어 아까 주인공이 취재해야 한다는 얘기를 안했는데 아저씨가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죠? 그 적을때도 적는거에 핸드폰번호랑 이름밖에 없었거든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오우 개무섭겠다 오우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나서면 안되지 방에 있는 팩팩이나 이런걸 챙겨야 되는거 아니야? 그냥 나가? 열쇠도 있고 올라가서 막 뒤져보면 어떡할라고 바보네 바보 야 그래도 어제보다는 안개가 좀 드라네요 말을 둘러보자 어? 여기 호수 아니야? 어제 문자왔던 곳? 아 이 느낌 안좋는데? 나는 멍하니 걷다가 이제 호수에 왔고 안개가 짙게 깔린 호수변에 멍청이 서있다 살짝 고개를 저어 정신을 차렸다 바람이 불어오자 잔잔한 수면이 흔들리며 어쩐지 불쾌한 물비린내가 안개에 섞여 퍼져나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저쪽에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저기로 돌아가면 마을이 나올거 같긴 하다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들어온거지? 아 뭔가 기억을 잃어버린건가? 뭐야? 어?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할지 묘하게 짓눌리는거같은 감각이다 뭐야 이거 왜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듯하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 걸어들어갔다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흡 냄새가 야 뭐야 물에 들어간거야? 뭐야 걸려서 물에 들 냄새는 바로 앞에서 피우는데 야 코까지 들어갔나본데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주변에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 조차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어어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정도 각오를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긴 힘들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와 이게 뭐야 무슨 의식같은거를 한듯한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같은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저앞에 놓인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것이 아니었다 그래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 어떤 이라고 해야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있는 몸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점에 대충 늘여놓은 고깃덩이처럼 올라오는 구토감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닌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봐선 안될 현장을 보고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기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종교 아 여지껏 있었던 그 실종사건에 뭔가 종교적인 뭔가가 연관되어 있나본데 혹시 괴상한 죽음이 내가 찾는 실종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며? 그러한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춰준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걸음 한걸음 가고 있었다 크.. 이것도 직업병이다 와.. 이 상황 되면 이런 생각 안들지 않나? 내가 이 상황이면 방송킬라나? 나는 핸드폰으로 스멀스멀 트위치를 켜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며 두렵다거나 피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피디인 김선배는 늘 말해왔다 피디가 사건을 목격하며 그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필이 온다 만약 내가 헛짚은거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건 그 자체만으로 내 피디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만한건 모조리 찍어두자 일단 정기형부터 기록하자 그죠? 전체적인 사진은 한번 찍어야지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현장을 족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으로 돌면서 아 여기 단서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이 봉다리 그죠? 이게 뭘까 이게 동물의 사체라는데 약간 닭? 봉다리인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어떤 고깃덩어리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죠? 뭐 약간 닭발 같은 뭔가가 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 어떤 동물로 보이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피가 흘러 있고 약간 뭔가 이제 뭐 재물 같은게 뭐 의식 관련해서 재물로써 이렇게 논거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일단 사람을 봐야지 실체의 잔혹한 모습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피범벅이 되었지만 제법 단정히 차려여 입은 옷차림이 이 사건의 기이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다 나는 상처를 좀 더 유심히 바라보았다 실체는 무언가에 관통되어 있었다 그죠? 여기 뭐가 이렇게 꽂혀있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그 뭐 책 같은게 막 떨어져있어 수첩이 하나 눈에 띈다 수첩 안에는 휘갈겨 쓴 유서가 있었다 휘갈기 문장을 자세히 훑어보니 하나의 키워드가 보인다 사망자는 무언가에 잔뜩 홀려있었다 야 잠깐만 야 이 기자도 죽을 뻔 했던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여기 홀려서 왔잖아 그 기이한 감정에 오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특성을 기록했다 뭔가 일단 여기 온 사람은 뭔가에 홀려서 오는 듯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죠? 일단 잡동사니가 있었고 사진 아 근데 사진들이 있는데 낡고 스크래치가 심해서 볼 수가 없고 여기도 있죠 이게 뭐냐 뭔가 알 수 없는 단어로 뭔가를 막 써놨는데 뭔가 약간 암호문 그래 암호같은 뭔가가 이렇게 돼있고 그래 가운데 이 마법진같은 그죠 이런거 이런거 마치 그랑조가 튀어나올거같은 이게 뭘까 좋아 증거는 이정도면 충분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는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 사진들이 날 특종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사실이 감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피비린내에 파묻히기 전에 여기를 떠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품에 넣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뭔가 일어났다 뭐야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우와 개소름 돋겠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 누구지? 설마 범인? 온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쳐 듣지 못한 옥기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망할 이대로 계속 서있을 수도 없다 나뿐 아니라 내 뒤에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 하 뭐야 오 다행히 막 살인범 이런 느낌은 아닌데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한 살인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눈깔 괴물을 보니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저기 거기서 지금 흑흑흑흑 뭐야 자 왜 갑자기 전기충격끼리 맞은거야 지금? 안 맞은거겠지? 끔찍한 살인현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자 잠깐 잠깐!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거 아니라고 다가오지마 너 내가 살인범으로 의심하고 있는거구나 지금 나를 저 뒤에 시체는 뭐고? 아 자 오해하지 마시구요 일단 그거 내려놓으시 다가오지 말라고 전기충격기가 퍼렇게 빛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어 보였다 이 여자 정말 자칫하면 날 지져버릴 기세다 아 일단 이럴때 좀 살펴봐야지 그죠? 전기충격기를 든 여자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강인한 아우라가 풍겨져 나온다 그 아우라는 단순히 전기충격기를 들고 날 노려보기 때문은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군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당신 뭐하는 사람이죠? 이윽고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아 전 방송국 PD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게 했어요 보이시나요?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어 이게 출입게임이잖아 아직 뭔가 그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몰라서 전기충격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지 그죠? 보통 이렇게 앞으로 오는 행동을 하진 않을텐데 긴장이 풀린 나는 약하게 한숨을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명암을 여기 두었을텐데 무슨 수작이야? 야이 새끼야 온몸을 관통하던 강렬한 충격이 천천히 가신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호흡을 되찾으며 바닥을 부르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다 암히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넘어져버린다 아직도 몸에 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다 진짜 뒤지는 줄 알아 뭐하는거야 이 미친녀 미친녀자야 명함? 그럼 뭐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알았습니까? MBS 시사부 PD 박준성? 진짜 PD였어요? PD라고 했잖습니까?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럼 너도 한 대 맞아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미안하면 한 대 맞자 지금 사람을 죽일 뻔 해놓고 그걸 사과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뻔뻔한 거 보소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들여 분노가 사그러든다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냈다 평소 잘 지르지도 않던 비명을 지르고 화를 했더니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아닐걸? 이거 한 대 맞아서 그럴걸?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 말도 이상한데? 이 여자는 이 마을 주민이 아닌가? 즉 안개 때문에 전화가 안된다는 사실을 마을사람이면 알텐데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아 그건 현장 부존! 기본 아니에요? 기본? 방송국 양반들이란... 뭐지? 방송국 양반들? 또 누가 왔나? 안그래도 지금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되지 않지 이 마을에는 뭐 경찰서 이런 건 없겠죠 여자도 내 핸드폰을 보더니 같은 것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음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그러죠 근데 뭔가 되게 퇴원해 사실 이게 게임이라서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현장을 보면은 저렇게 이렇게 뭔가 퇴원한 듯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치? 뭔가 하나도 놀란 듯한 기색이 아니야 그나저나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던거지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건 아닌 듯하고 마치 뭔가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분위기였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아까 그 문서에 보면은 여기쪽에 방금 그 사건 현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이 유서를 쓰기로는 뭔가에 홀린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이 주인공도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되게 홀려서 들어갔죠 근데 이 여자애는 뭔가 이제 기자한테 걸리지 않게 이동을 멈추기도 하고 옷기에 스치는 걸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뭔가 약간 의식이 있는 것처럼 약간 뒤에 다가왔단 말이야 만약에 이 여자애가 여기 들어올 때 홀려서 들어왔으면은 그렇게 조심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기자 눈에 보이든 말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음 어쨌든 네 그쪽은 뭐하시는 분이죠? 어 명함 변호사 한세이 변호사 변호사면은 뭐 또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변호사네요 뭔가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죠 모든 일을 그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한세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마을까지 온 걸까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이가 입을 열기 기다렸다 그럼 준성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지? 일단 방법은 없다고 했는데 그럼 한세이씨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어 따로 조사할 게 있다고 한세이 변호사는 갔어요 일단 이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잠시 그렇게 걷던 한세이는 잠시 멈추더니 아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한마디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거참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한세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이가 건넨 명함에 눈을 돌렸다 한세이 변호사라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와 빠릿한 행동에서 그 성격이 대강 느껴진다 흥 젊고 건방진 엘리트라는 건가? 나는 명함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시 사건 현장으로 발을 돌렸다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보긴 싫었지만 방금 전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수첩만 챙기고 바로 나가자 응? 뭐야 얘는 잘못 본 게 아니다 거기엔 웬 어린 소녀가 있었다 나무 천국 사불 어? 이건 무슨 싸이비지? 소녀는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나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너 거기서 뭐해? 이런 싸가점새끼 어린 것이 어? 거기서 뭐하냐고 나 깨깔리는 그러나 명백한 호통이었다 뭘 대형을 박으면 야 저거 박아야지 저건 이런 미친 싸가점새끼 낫다는 말이야 어? 여기 위험해 몰라? 어? 말이 짧다 어? 따라와 어? 야 잠깐만 수첩! 수첩 챙겼어? 수첩? 덩치에 비해 힘이 센 소녀였다 나는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순순히 같이 가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끌려가듯 따라가게 되었다 뭐야 여기까지 끌려왔어? 그만 좀 해 뭐야 너 이름 뭐? 너 이름이 뭐냐고 박준성인데 그럼 넌? 야 이 기자도 진짜 여기서 또 맞춰주고 있네 어우 진짜 최실이 응? 최실이? 가위로 오린듯한 짤막한 대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최실이 묘하게 신경쓰이는 이름이다 일단 살펴봐야지 나는 최실이라는 이름의 소녀를 살펴보았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말 많이 쳐줘야 고등학생 얼굴은 제법 귀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어딘지 모를 싸가지에 묻혀 눈에 띄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색이라도 한건지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줬다 어 학생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뭐하니? 사건 현장에 멋대로 들어가고 살인범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에 살인범은 없어 어? 뭔가를 아는 듯한 눈치인데?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최실이는 입을 열 기색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하는건데? 역귀가 돌고 있어 마을에 어? 역귀? 아니 갑자기 말 멈추지 말고 그 역귀라는 게 뭔... 너 여기서 죽을거야 어? 어? 살고 싶으면 나가 뭐라고?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최실이를 붙잡았다 야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내가 왜 죽는데 혼이 비정상이 돼 혼이 뭐? 놔 으익 기싸움에 밀려 최실이를 놓고만다 뭐야 이 꼬맹이 눈빛이 놈들이 널 죽일거야 놈들? 한명이 아닌가? 난 경고했어 분명히 오 뭐야 나는 잠시 최실이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다지 긴 대화도 아니었는데 진이 다 빠진 느낌이다 내가 죽을거라고? 놈들에게? 어... 말하는 걸로 봐선 동네 바보 같진 않죠 그죠? 뭔가 그냥 단순하게 바보가 말하는 느낌은 아닌데 근데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어서 찝찝하다 뭐 약간 뭔가 이제 무당끼 비슷한 뭔가가 있는듯한 그런 느낌이었어 아 피곤해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 수첩은 챙겼겠지? 아직 아침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으로선 배를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숙소 앞을 지나가는 순간 뭐지? 이 마을하고 어울리지 않는 여유롭기 그지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 또 뭐지? 반가워요 전 유채린이라고 해요 상당히 예쁜 얼굴을 가진 미인이었다 이런 미인이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듣는 멀쩡한 인삿말인 듯한 아 네 안녕하세요 박준성입니다 나는 마주 인사를 하며 조심스레 그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유채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부티나는 옷을 입은 그림으로 그린듯한 전형적인 부잣집 미인 아가씨였다 90년대 드라마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역할로 나올 법한 모습이라고 나도 모르게 상상해버렸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 비해 나이 자체는 꽤 젊어보인다 많아야 20대 중반? 마치 잘나가는 신인 여배우를 연상케 하는 외모군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여기뿐이 아니시죠? 뭐지? 여기 마을에 많이 와본 것 같은데? 네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라 그럼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오셨죠? 응? 여행이라도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가족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질문공세에 나는 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쵸? 뭔가 이렇게까지 왜 물어보는 거지? 묘한 경계심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엄청 끼더군요 근처에 마을이 여기뿐이라 여기로 왔죠 뭔가 약간 의심하는 눈초린데? 얘도 왜 사건 현장을 봤나? 뭐야 저 기분 나쁜 태도는 첫인상과 달리 나는 조금씩 불쾌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네 PD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음 얼음부aal 감사합니다.